참으로 바로 배에 깨서고 난리야 어 있네 저기네 뒤졌다 뒤졌다 저기 있다 어디있냐 우와 개노랬잖아 놀랬잖아 어우 씨 개깜짝 놀랬네 아 제발 어 여기 자리 좋구만 나 봤다 집안에서 대기타고 있는 애들이 많은가 보네 저기 아 하필이면 마지막이 집안이야 와 저기 똥차하고 차 보이죠 밑으로 내려가자 안전하게 있어야겠다 아 제발 오 씨 제발 저기 경찰차 파티 뭐야 졸라 아파 경찰차고 파티인가 보네 아 짠깨 너무 진짜 아 내 쪽이랑 가까운데 단가스 근데 숨을 데가 없네 싸워봐 좀 고음 고음 도와 도와갈 걸 수 있다 저기 있네 한 명 저기 2층에도 한 명 있네 여섯 명이나 남아있어 아직 미친 이 집에도 있었고 지금부터는 진짜 혈전이다 와 저걸 해도 못갔어 오 여깄다 와 저걸 해도 못갔어 쟤들이 파티란 말이야 짱깨놈들 진짜 극혐이네 가만히 좀 있어봐 두 명 파티야 파티 유저 극혐 두 명 남았다 두 명 대충 어디인지는 알거든요 한 명은 여 앞에 집에 있어요 저기 집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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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남쪽이다 아까 저 2층에 있는거 봤거든 내가 다음 가스 내 쪽으로 오는데 난 여기 있으면 뒤지겠는데 나가긴 나가야돼 여기 있을거야 분명히 여기 있을거야 분명히 없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들어온다 제발 챗발 진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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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nna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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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싸운다, 싸운다, 싸운다! 거연? 나죽이 내가 1등 한 것 같은데? 와아...